전동 스크래퍼 소개 드리겠습니다. 일본에서 직수입된 제품이며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물론 작업 환경에 따라 스크래퍼 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. 국내 수입된 제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계양, 보쉬, 아임삭, 마키다, 디월터 이런 종류 호환이 다 됩니다. 이 부분은 14.4 아임삭 A1414M 모델입니다. 한번 끼우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딱 장착이 된 걸로 확인하고 이 파이프를 잡으시고 스위치를 넣겠습니다. 14.4 볼트인데도 상당히 파워가 세죠? 이 작업은 데코 타일 또는 카페트 또 날 종류에 따라 타일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. 요즘 반응이 너무 좋아 히트하여 고객님이 요청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